안녕하세요 오슴건축 송재건입니다 강서구 네발산동에 위치한 마곡 수명산 파크 2단지 현장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공간 설명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욕실 부분 두 개 설명드리고 이번 현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문 옆에 있는 거실 욕실이 있는데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도어하고 도어틀 이번에 공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 작업을 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부에 문지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문지방 시공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도어 상부에 모루 유리 시공을 해서 욕실에 불이 켜져 있거나 꺼진 부분들 간단하게 외부 쪽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도어 통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화려한 테라조 타일이 저희를 반기고 있고요 보시면 상부는 SMC4J와 동일한 화이트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태워서 내려오는 디자인을 했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 계열의 타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작은 화장실이지만 개방감이 느껴질 텐데요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부장이 없을 수 있었던 계기는 거실 복도 쪽에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납을 일부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오른쪽에 상부장에 하지 않아도 되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납을 욕실 같은 경우 수납을 조금 포기를 하면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다는 거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마형으로 해서 이 옆면, 측면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런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크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벽걸이 형식으로 해서 벽에 매달리면서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드로 가공이 돼서 담수량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소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벤달 시공을 통해서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대리석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돌의 느낌하고 연결되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부에 있는 거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거울 자체의 간접 조명이 있어서 저녁 시간대에는 이 조명 하나만으로도 공간에 간접 조명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색깔 자체는 주광색부터 전구색, 주백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항상 저희 공사할 때 신경 쓰는 것처럼 상부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상부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약 20cm 이상 공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 구간 같은 경우는 단차에 주고 구별을 잘 잡았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기서부터 구별 V자 형식으로 잡혀서 이쪽으로 물 흐르게끔 계획하고 쭉 보시면 이 두께가 알바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 구간하고 이제 세면대 구간 이렇게 쭉 보면 샤워기 구간하고 세면대 구간에 대해서 단차에 줘서 최대한 그래도 물 밖으로 좀 들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샤워 부스나 이런 거 설치하진 않았고 사선형 파티션 기획을 해서 개방감을 주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일 시공할 때는 600짜리 타일을 벽지에 시공하다 보니까 600짜리 타일 벽자에 맞춰서 보시면은 바닥도 30cm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서 이 줄눈 정리도 이번 순서 때 같이 했다는 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테라조 타일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고요 600에 600짜리 시공을 했습니다 상부 같은 경우는 그냥 백색 무광 제품이고 300에 600짜리 타일로 시공을 해서 이 테라조 타일의 60cm 간격에 동일하게 맞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그냥 연베이지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변기 같은 경우는 크린스 투피스 치마형 HSC-603 제품 시공을 했고요 세면대는 크린스 반달이 일체형 HSL-609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청소솔은요 JCL 청소솔 시공을 해서 벽지에다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일체형에서 이렇게 빼면 열리고 좀 닫히는 제품이 스프레이 건 같은 경우는 베린바스 제품으로 시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샤워보스터 실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 타일하고 비슷한 인주대리석의 태블 애플버터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세명계 수정 같은 경우는 하프단 101G 골드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샤워 수정 같은 경우는 역시 JCL 선반형 J1 3000 플러스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상부 하부의 전체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코너 선반 같은 거 하지 않고도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거울 같은 경우는 LED 타원형 간접 조명이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 제품을 시공할 때는 미리 벽체에 조명선을 꼭 기획을 해야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조명 색깔 바뀌는 디자인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도 욕실 부분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타일의 배치와 타일의 느낌, 위생기구, 변기 세명기 그 다음 이런 악세사리들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매치가 됐을 때 공간의 완성도가 좀 좋아지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 공간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안방 욕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 욕실입니다 동일하게 거실처럼 창을 뚫어서 안쪽에 불 켜져 있는지 여부 정도 확인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쭉 열고 들어가면 전체적인 이 공간은 화이트 느낌을 좀 강조해서 내부 수전이나 이런 부분도 골드보다는 화이트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실버 제품으로 제품 디자인을 했습니다 거실 욕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그 공간들에 대해서 너무 부각되지 않게끔 세면대 같은 경우도 조금은 소형 세명기를 설치해서 공간에 세면대가 돋보이게끔 했고요 보시면은 상부에 이 조명이 들어가는 거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불 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화이트 타일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 조금 더 저는 이쁜 것 같습니다 간접 조명이 쭉 흘러나왔을 때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비안코 타일의 전형적인 간지에 백색 간접 조명이 딱 더해지면서 공간의 어떤 느낌 자체가 상당히 돋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조명을 다시 켜보면 이렇게 하얀색 조명인 주광색 조명으로만 해도 전체적인 타일 자체가 화이트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파티션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서 30cm 정도 되는 그런 파티션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바닥 육가도 이제 고급 육가로 써서 최대한 밑 빠지는 게 많이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 했고요 인조대석 실도 이제 최대한 화이트 색상하고 가까운 작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납공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자변기 상부에 선반 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이 공간 잔체가 길쭉길쭉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울도 이제 긴 원형 그거랑 동일하게 연결되는 이 각진 세면대가 이 공간에서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면대 구간에서도 분명히 바닥 청소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세면대 하부 구간에 이렇게 물 빠지는 육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마감제 부분은 거실 욕실하고 비슷한데요 타일만 이제 벽 타일 같은 경우는 비앙코 DB8040 제품이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DB4447 제품입니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300에 300짜리고요 벽 타일 같은 경우는 600에 300짜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욕실 한번 쭉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쭉 같이 보실게요 이것으로 설명 마치고 조만간 또 좋은 공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